거북이 어딨어? 지나갑니다 야 이게 거북이 인가? 이거? 안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아 누가 아아 아아아 이게 나오면 여기 아아 말씀을 이어가 보자면 이렇게 강력한 패스트 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얘가 여기 보이세요? 아아 아 다야 아이 그래 게 거슬리네 진짜 아이 아이 게 거슬려 이거 아 좀 아쉽네, 아 아 으아아, 이 와중에 센 거 잡는 거 봐 으하하핳이 뭐야, 이거 저,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2, 3, 4 만들자고? 하아... 진짜 개오버한데 이거 아니 도라이 인가 봐 이런 건 끝났죠. 끝났죠. 끝났다. 지금 어윤수가 어윤수는 근데 미련이 없어요. 왜냐면 의경 합격했거든요. 아 진짜요? 의경 합격했어요. 확실히 저그는 다 되네요. 준호랑 도우형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되더라고요. 그쵸. 김동원도 못했어요. 의경은 오지게 쳤는데 경환이 형은 좀 다르지 않나? 그냥 운동을 해야 돼. 맞아요. 운동을 해야 돼. 이게 체력이 점점 줄어들어. 마이프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이런 거야. 여보 다시 룰렛 만들어서 운동 좀 하면 어때 이러는 거야. 아무 대꾸도 안 했어. 여보 왜 대꾸를 안 해 이러니까. 바로 내가 아침 뭐 먹을래 이러니까. 아침은 준비되어 있는데 왜 대꾸를 안 해. 아침 먹자 이러고 넘어갔지. 일단 사용을 했지만 완벽하게 맡겼고요. 여기에는 케인 킹오브 98 울랜덤 간디와 이길때까지 10선 예이! 와사! 아이씨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거리가 저기 딱 못 붙이겠지? 와사! 아하하하하하 이걸 뭐 할 수 있나? 이걸로 세워서 가야되나 봐. 그러네. 세워서 올라가야 돼. 이 밑, 이 약간 미끄럼틀 그 뭐야. 뭐라, 뭐, 뭐, 뭐라고 해. 아 야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하하하하 이건 또 뭘로 해야돼. 이거 뭘로 해야돼 이거. 뭐 갖고 와서 맞춰야 되나? 여기 중간에 비어있어 여기. 뭘 갖고 와야 될까? 저 빈공간을 해야돼. 그쵸? 꽃병이야 꽃병. 이건, 이건가 보다. 어? 아니 꽃병도 왜 이거 벽에 그림이냐 이거. 어 나 머리 똑똑한데. 아하하하하하 이 자식이! 골탕 먹이려고 이 자식이! 하하하하하하 이 자식이 나를요? 골탕 먹이려고 이 자식이! 야 각도 맞춰봐. 맞잖아! 그렇지. 개못하기. 야 그건 너무 소원해. 내가 마카 지면 안돼. 뿅! 아 진짜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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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돈두햸!!! 기해진 나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. 딱이야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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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야 잠깐만 숨막히 나 숨막히는 줄 알았어 야 이거 나 숨막히는 줄 알았어 와아아아악